안녕하세요. 메디프레소 모델 한고은입니다. 저는 차를 참 좋아하는데요. 메디프레소를 알고 나서부터는 티캡슐로 매일 간편하게 즐기고 있어요. 티캡슐를 넣고 40초만 기다리면 티소뮬레가 내려준 것처럼 신선하고 스페셜한 티가 완성되죠. 전통차, 한차, 블렌딩차 등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양한 티를 골라 마실 수 있고요. 국내산 엄선된 재료를 만들어서 믿음이 가니까 마실수록 건강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. 간편하게, 건강하게, 맛은 제대로. 여러분도 메디프레소로 하루 한 잔 티 라이프 즐겨보세요.